핀란드 물가가 비슷하다고 막 먹는 데에서 아끼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아꼈지 조금... 어... 힘이 없어 목소리도 지금 되게 성대가 갈 것 같아 콧물도 나고 아 이게... 최단하다 최단해 아니 사실 여행하면서 아낄 데가 먹을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데? 어? 저... 저거 뭐야? 진짜 맛있겠다 아니 진짜 사람 많다 와... 미쳤어 지금 냄새가 와... 이게 좀 너무 배고프다고 지금 이제까지 우리 핀란드 물가 비싸서 먹는 게 부실해서 여행이 힘들다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고팠던 거다 이야... 지금 여기 보니까 난 듣기는 그냥... 그냥 음식 파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음식 박람회다 다 있다... 다 있다... 음식도 다 있고 그리고 회신 게 사람도 여기 다 있다 세계 음식 박람회를 우리가 왔어 일단은... 아 난 모르겠고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... 형님 내가 같이 못 다닐 것 같아 맞지? 좀... 그러면은 너무 다양하니까 음식이 너무 다양하니까 찢어져가지고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오케이 오케이 사서 들고 오기 같이 먹을 거 잔디밭에서 피크닉 갈 거 갖고 오기 오케이 형님 그러면 여기로 가라 내가 여기로 갈게 나중에 오자 너무... 해브 유어셀프 해브 유어셀프 맛있게 먹고 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단 하루 핀란드 전체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1년에 단 4번만 있는 축제 레스토랑 데이가 열렸는데요 길거리 음식에 대한 규율이 엄격한 나라 핀란드 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어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든 자신만의 음식점을 열 수 있어요 로켓 와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것도 시식 있네 아, 이거 뭘 먹어볼까요? 네, 네, 네 오케이 이거 뭐예요? 좋아 파일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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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고깃 맛 나는데 고기가 늘었네 음 되게 맛있다 음 뭐지? 한 개면 뭐 그냥 아침 점심 뚝 당기겠는데 와 맛있겠다 I envy you Yeah, I highly recommend Is this your lunch? Yes, looks really nice Okay, you try Yeah, okay I'll try Sorry How is it good? Very nice Very nice 한 입만 왜 치고 싶은데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means Can I try your food one mouth? Okay Okay? Yeah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Yeah 와 이게 단순히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축제다 축제 다 친구야 그냥 Hi